최근에 얼마 전이죠? 지난주에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발표를 했었는데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 봤으면 싶어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이버트럭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은 이 사이버트럭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한국어로 설명을 잘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자동차 미생이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유튜브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트럭에 대해서 설명을 두 편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설명을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 얘기 들어보시면은 사이버트럭이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이버트럭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 외에 어떤 문화적인 측면 혹은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이버트럭의 어떤 차체인데 차체 정말 이쁘죠? 제가 보는 것에선 이뻐요. 다른 사람들 보는 것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이에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게 상당히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일본 자동차 산업이죠. 일본으로 대표되는 일본과 독일이죠. 독일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의 몰락. 몰락을 가져올. 몰락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해서는 그렇게 봐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니까 시장 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미국의 자동차 차종별 시장 점유율 변화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지난 20년 사이에 급격한 차종입니다. CUV라 그러면 SUV 타입 중에서 좀 작은 걸 말하는 거에요. 우리 기아에서 만든 텔루라이드 인가요? 텔루라이드 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차종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그리고 또 미국 시장 내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기업들의 어떤 제조사 판매 순위 이런 거 보시면은 2018년 부분입니다. 모든 차량을 다 합쳤을 때 이렇게 현대 기아가 우리 8위 9위에 들어가 있죠. 대단한 거죠. 2018년분인데 그것이 이제 전기차만 국한에서 보게 되면은 또다시 또 다른 얘기가 되죠. 거의 테슬라의 독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시장입니다. 2018년에 전기차 시장에서는 빨간색이 테슬라에요. 테슬라가 독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어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은 좀 특이한 경우니까 빼고 얘기하자면은 테슬라가 전기차는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전기차가 전통적인 차량들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전기차량, 수소차량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수소차량이 전통적 내연기관 차량이죠.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대체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위에 있는 일본과 독일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의 몰락을 알리는 것이 되겠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그러면 특별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발상의 전환, 발상 전환의 발상의 전환의 대표 선수가 바로 이 사이버 트럭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보통 생각은 보통 틀린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보통 사람들의 보통 생각 저를 포함해서 저 같은 사람들의 생각들은 보통 생각은 보통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이 아닌 사람들의 좀 엉뚱한 생각들이 정말 사회적 혁신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입니다. 왜냐니까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기존에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의 특징을 대략적으로만 정리하자면은 트럭의 특징 첫째 일단 기존의 발상을 다 바꿨어요. 전부 전부 엎어버린 거죠. 이렇게 엎을 수 있었던 것은 테슬라를 만든 사람들이 자동차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고 나면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발상을 전부 엎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을 말도 안 되는 가격 다운 그러니까 비용이죠. 이걸 이제 페어 경제학적으로 페어 마켓 밸류라고 하는 공정 시장 가격을 페어 마켓 밸류라고 해요. 페어 마켓 밸류와 유사한 개념이 페어 마켓 코스트 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혹은 페어 마켓 익스펜스 라고도 표현해요. 이건 뭐냐 하니까 어떤 특정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트럭을 만든다. 이러한 종류의 테슬라 트럭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걸 만드는 데는 돈이 얼마쯤 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되어 있는 비용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포드의 F150 포드의 F150 그러한 이러한 트럭들이죠. 뒤에 있는 트럭들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들이 대충 얼마다. 현대는 얼마고 기아는 얼마고 포드는 얼마고 제네럴모터스는 얼마고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비슷비슷한 비용 라인이 구성됩니다. 그걸 경제학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비용 개념을 완전히 깨버린 거죠. 완전히 엎어버린 겁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비용을 가져가는 것이 또한 사이버 트럭의 특징입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그래요. 예전에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100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50원으로도 똑같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생산력의 대표적인 선수로 등장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제가 보기에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어떤 단순히 하나의 트럭이 아니라 단순히 차량 한 대의 단순한 차량 한 대의 등장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걸 아니라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해야 돼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자동차 산업 그렇죠.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기존 자동차 산업이 사라진 기존 자동차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내연기관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것이 기존 자동차 산업인데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신호탄으로써 사이버 트럭의 등장이 알리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것이 또 다른 정면에서 본다면은 이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테슬라의 기업가치 기업가치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이라고 등표를 합니다.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 MC라고 표현해요. 기업가치가 대략 50조에서 100조 정도 50조에서 100조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라고 추정을 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전공은 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제 관심 분야가 금융공학이었어요. 지금은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금융공학 쪽으로 했었는데 금융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때도 마찬가지 테슬라의 기업가치가 이 사이버 트럭 하나만으로 하나만으로 50조 내지 100조 이상 가치 상승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이버 트럭 트럭 이 가져오는 것이 테슬라의 기업가치 50조에서 100조 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당히 더 재밌는 현상입니다. 왜 재밌느냐니까 이 트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차량이에요. 이런 차량을 한번 구성을 한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테슬라에서 앨런 머스크가 직접 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엔지니어들이 이런 구성을 했는지 아니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몇몇 사람들의 많아도 세 사람을 넘어가지 않을 거에요. 세 명 정도의 머리에서 요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에요. 이 아이디어가 이 차량이 기존에 있는 차량의 모든 개념들을 다 엎어 놓은 차량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 있는 상식적인 모든 것들을 다 엎은 차량이죠. 요런 차량을 세 명이 만들어서 세 명이라고 과정을 합시다. 세 사람의 머리에서 놔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50조 내에서 100조를 증가시켰다는 거죠. 50조와 100조라고 하는 요 금액이 뭐냐는 거죠. 50조와 100조라는 금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전통적인 엘리트 그룹들 이라고 한다면 누가 엘리트인가요? 의사들 돈 잘 버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또 뭐가 있나요? 별리사도 돈을 잘 벌죠. 그리고 또 뭐 기업 경영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 개개인이 개개인의 평균적인 어떤 사회적 부가 생산 능력 가치 생산 능력 생산 능력 능력 을 경제적으로 추론해요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략 뭐 맥시메에서 50억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리사 한 명이 어느 우리 한국 사회에 추가하는 평생 동안 추가하는 가치가 50억 정도 될 것이다. 혹은 의사 한 명이 의사 한 명이 50억 정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생산해 낸다. 상징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 몇 명이 모여야지 50조에서 100조가 되겠느냐 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상당히 커요. 테슬라에 있는 앨런 머스크 라든가 이런 사람들 몇 명이죠. 몇 명의 엔지니어가 만 명 뭐 2만명 3만명 혹은 10만명의 기존의 엘리트들을 생산하는 가치만큼을 생산해 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한 상당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죠. 한순간에 그러니까 한 명의 어떤 별리사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에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을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30년이 지나야지 그나마 쓸만한 의사 한 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정도 교육을 시켜야지 변호사 한 명이 만들어지는데 어 그런 사람들 수만명의 사회적 가치를 맨 사람의 엔지니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어떤 변화와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게 아닌가 싶어요.